30mm 차륜형 대공포 30mm 차륜형 대공포 30mm 차륜형 대공포 이 장비는 B.O.B.O. 복합하고 약간 유사한 장비인데 일단 보시면은 제일 다른게 밑에 바퀴 부분이 B.O.B.O. 복합은 무한개도 형식이고요 지금 저희 차륜형 대공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차륜형, 바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속도 같은 경우에 약 30km 정도 더 빨리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항속거리는 약 600km 정도 됩니다 저희 차륜형 대공포는 방호성능 같은 경우에는 위쪽 상면에 전방쪽 그 다음 축후방, 그 다음 하부 이렇게 방호성능이 있는데 전방쪽은 14.5mm 개인탄에 대해서 다 방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측면, 후면 같은 경우도 14.5mm 방호성능을 가집니다 그 다음 밑에 하부 같은 경우에는 대인지뢰급의 방호성능을 가지고요 다음 보시는 장비는 전자광학 추적기 라고 합니다 이제 대공사격을 할 때 표적기를 잡아가지고 트래킹하는 그런 장비인데 위에 보시는게 이제 열상카메라 그리고 밑에가 이제 TV 카메라 그리고 옆에 이제 거리를 측정을 하는 이제 LRF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장비는 저희 다 국산화를 해가지고 이제 기존에 있던 것보다 이제 성능을 높이고 가격을 많이 낮춘 그런 제품입니다 네, 보시는 장비는 유관조중기입니다 유관조중기 같은 경우에는 추적기와 비슷하게 표적기를 이제 탐지하는 장치이고 추적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은 빠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열상카메라 그리고 왼쪽에 TV 카메라가 있습니다 추적기에 달려있는 LRF 거리 측정기는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추적기와 똑같이 전면 국산화를 한 이런 제품입니다 네, 보시는 장비는 피아식별 안테나입니다 피아식별 안테나란 그 표적기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피아를 식발해 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네, 차륜용 대공포에 양옆에 보시면 30mm 대공포가 달려 있습니다 각 대공포는 발사속도가 약 600발 플러스 마이스 50발 정도 됐구요 호구초속은 약 1080m 퍼센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포탑 안정화 기술이라는 최신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를 쏘게 될 때 흔들리는 양을 그 안정화 시켜주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